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을 언제 팔아야 되냐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집을 살 때. 두 번째, 집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세 번째,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나면 아무 때나 팔고 나가셔도 돼요. 적정 셀트리온의 주가는 없습니다. 이익이 나면 아무 때나 팔고 나가시면 돼요. 경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저는 갈 거고요. 어쩌면 더 그 뒤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러면 피치 대디 너는 셀트리온을 언제 팔아야 돼 라고 하면 제가 경제학 박사,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말씀드려야지 또 이렇게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신뢰도가 올라가게끔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미국 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그 다음에 2년 국채 수익률이 역전했을 때 장기 국채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게 경기 하강 신호거든요. 그때 셀트리온 주식을 매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되냐 하면 미국 주택 착공률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주택 착공률이 높아져야지만 경기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은 아주 적폐로 몰지만 사실은 경기를 확장 강화시키는 데는 이 토건 산업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뭐 건설회사에 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설회 주택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면 착공 건수가 많아지면 그냥 일자리가 늙니다. 그렇게 하고 입주하게 되면 나라의 세수도 증대되고요. 또 그의 수반대는 세파트 입주하면 가전제품, 가구 둘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경기에 저는 가장 강력한 효과라고 보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장기체, 국단기체 그런 거 다 체크해가면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또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너무 이렇게 원론, 이론적인 얘기고 그죠? 민호수님, 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내수 위주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뭡니까?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조선, 철강,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헬스케어 진단에서 좀 뜨고 있죠. 최근에 그죠? 그 다음에 한류 콘텐츠, 그 다음에 게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좋고 나쁨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에 다시 돌아와서 왜 저는 이 셀트리온 지금 4월달, 5월달을 가장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셀트리온이 CMO부터 바이오시밀러 이제 신녀까지 보통 뭐 서정진 회장님이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신약은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신약 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CMO를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CMO에서 바이오시밀러 넘어오신 거고 팬데믹이 와서 지금 신약을 최단기간 1년 만에 지금 조건부 사용 승인을 맡은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 바이오시밀러 우한으로 사장급 파견했다는 뉴스 보셨죠? 그죠? 회사가 어려운데 중국의 유수의 대기업이 가서 중국에서 사업 다 망하고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특히 유통기업들 그런데 그거 모르고 서 회장님께서 기우성 부회장님이나 중국 진출을 밀어붙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회사의 캐시 플로어도 좋고 기술적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게 다 반응된 거라고 봅니다.